이번엔 주요 정당들과 캠프 개표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에는 김유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민주당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원회관에 차려진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 한가합니다. 당직자들 몇 명만 나와 있고요. 당 지도부는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들은 투표가 끝나는 저녁 6시부터 곧 개표 상황실에 들러 개표 방송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10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비례대표 의석까지 합쳐서 151석 이상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관심은 이 대표가 신경 써온 한강벨트와 충청 등 중원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표심을 사로잡았는지 여부인데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던 블랙아웃 기간 동안 격전지들이 늘어났고 또 양문석, 김준혁 등 민주당 후보들의 논란도 있었던 만큼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지난 13일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확인했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경종을 올려달라,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목표했던 과반 의석 확보 시에 민주당은 급격하게 친명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치에 많이 미달될 경우 다시금 개파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이현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문을 연 이곳은 아직까지는 당직자들 몇 명만 오가는 등 한산한 모습인데요. 선거가 끝나는 오후 6시쯤부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이곳에 모여 함께 선거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새벽 당 소속 후보 전원에게 마지막 비상 요청이라는 제목의 요청문을 보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과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으니 젖 먹던 힘까지 총동원해 투표 동료에 매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판세를 110석에서 140석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참패했던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의석수를 상당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은 어제 하루 서울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중성동,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등 한강벨트 탈환에 사활을 건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 총력 유세를 서울 가장 중심부인 청계광장에서 열고 국민이 불편하다고 지적하면 바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친위대로 200석을 채우지 않게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집중 유세 이후 종로, 마포 등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가려 했지만 한 위원장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김유빈 기자와 이현재 기자를 각 당의 선거 상황실 상황과 관련해서 연결해 봤는데 우리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번 선거 목표를 151석을 넘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판단에 따르면 110에서 140석 정도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라는 보도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전국에 펼쳐져 있는 격전지가 60곳에 달하기 때문에 양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석수를 제외하고 이 경합지 60석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론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양당의 판단이 이번 선거에 있습니다. 그만큼 개표함이 마지막까지 개표되는 그 순간까지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습니다. 단어가 최종 결론 B Kemos 대상 Kemos